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다가오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스페셜 mc로 출연해 그녀만의 특별한 노래 비법과 함께 숨겨진 과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녀그녀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송가인은 모벤져스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미우새 노래교실을 통해 가창력의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송가인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어머니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라며 지금껏 보여주지 않았던 놀라운 노래 실력을 뽐내며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특히 토니 어머니는 불을 든 말뜻한 밀당 창법으로 녹화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녀그녀하지만 천재 트로트 신동으로 알려진 송가인에게도 순탄치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트로트 가수의 길을 준비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으며 가족들로부터 미운 우리 새끼로 구박받았던 사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송가인은 지난해 튼 예능 프로그램 풀 뜯어먹는 소리삼에서 트로트 가수가 된 계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전국노래자랑 방송이 고향진도로 왔을 때 트로트를 불러 1등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계기로 작곡가의 눈에 띄어 2년간 준비 후 트로트 앨범을 냈지만 소속사 없이 오랜 무명 시절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그녀 송가인은 또한 tv조선 프로그램 미스트롯에 출연했을 때도 소속사가 없어 겪었던 어려움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참가자 중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속사가 있었다며 다른 사람들은 전용차를 타고 다닐 동안 나는 내 돈으로 택시를 타고 다녔다. 헤어와 의상도 모두 내가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고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뛰어난 노래 실력과 불굴의 의지로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녀그녀 송가인의 팔색조 매력과 진솔한 이야기는 오는 26일 오후 9시 5분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입담과 매력 넘치는 노래 실력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송가인의 진정성과 그녀가 걸어온 길에 대한 존경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녀그녀 그녀는